그렇습니다. 상당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1승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. 1승 1패에서 2승 1패를 앞서가는 솜을 따내게 되면 11번 중에 9번 우승 확률. 82%의 확률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상당히 중요한 일전을 잡았어요. 자 보아가 점점 앞으로 나오는데요. 오늘 나광남 9심 보아양이 시굴하겠습니다. 한국시리즈 6차전입니다. 이제 막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. 야구 선수들도 우리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과 다름없이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 많이 뛰고 있고 가수들도 이제 해외에...